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어. 형, 형 드세요. 형, 타기는 벌써 준비가 다 됐어. 저런 게 타기 씨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챙기더라고. 살아야겠네. 폭진 요리다. 누나 앞치마 좀... 저런, 저런 센스. 여기, 여기 힐티. 오히려... 아니, 여기서 익순이가 지금 수업을 넣어야 된 거야. 아니, 이건 원래 앞치마 있어야 돼, 원래. 허니야. 나이 변했다. 나이 변했어. 결혼하고 나이 변했어. 썬 탈 때 많이 했어. 형은 진짜 결혼만 하면 돼. 그래, 타기는 좀... 타기는 진짜 내가 와서 준비됐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탁이라고 합니다. 내가 타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최선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타시고. 네. 안전벨트 배워야겠죠? 그렇죠. 벨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다. 지금 기어 중립에 사이드 걸려 있으니까 액셀 브레이크 한 번 편하게 밟히나 한 번 밟아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이게 액셀이고. 액셀 브레이크. 그럼 제가 주소로 타서 그냥 되겠다. 야, 너무 낯설. 낯선 장면이다. 오, 40km 넘었어. 어머, 어머. 50km. 기어는 지금 3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4단까지는 넣지 않겠습니다. 4단은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 50km, 딱 50km. 오, 버스. 오, 버스. 너무 커. 지금 느끼는 이 정도 속도가 아주 좋아요, 지금. 오, 버스. 오, 버스. 오, 버스. 잘하는 게 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보 운전. 맞아요. 안전이 제일. 방어 운전. 안전이 제일. 차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막 삭삭삭 다니는 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운전을 잘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유. 운전을 험하게 하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옛날에 친구 차 그거 한 번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한 번 났어가지고. 그 친구를 평생. 평생 원망할 뻔했어요. 오. 오. 아유. 예야. 아우.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가. 거기서 나오네. 아, 일로 가면 하겨울이구나. 하겨울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어딘지. 여기 많이 와봤을 거예요. 저 전시회 같은 걸 해가지고. 장난감 피규어 전시. 하하하하. 취미가 피규어 이런 거 하신 거였죠? 여기서 피규어 전시회를 많이 했었어요. 아아. 이게 웬일이야. 내가 취미 얘기까지 하면서 운전을 다 하네. 하하하하. 운전이 끊기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딱 좋아요, 지금. 지금 빨간불이네요. 네. 여기서 슬슬 이렇게 해서 중순풍 풀고. 이제 긴장은 뭐 거의 다. 네. 괜찮으시죠? 사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거는 처음이니까. 뭐야? 아우, 데이트하고 좋겠네. 하하하하. 아우, 데이트하고 좋겠네. 하하하하. 아우, 데이트하고 좋겠네. 하하하하. 아. 중에서 운전 차 한번 고개 돌려서 봐주고. 맞춰야지. 오오. 주차는 배워보신 적 없죠? 아, 우리 시험에 티차 주차도 했잖아요. 네, 기능에서 주차 했죠. 그 티차도 생각하고 저기다가 주차 한번 해볼까요? 약간 대각선이네요. 네, 약간 대각선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린 적 없는데. 감이죠. 맞아요. 천천히, 천천히.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잘 치웠고, 조심 놓고, 시동 끄고. 종료. 아, 종료. 이야. 어머. 형, 잘 갔다 오시고요. 형, 잘 갔다 오시고요. 그것도. 그것 챙겨가시고. 합격하셔야 돼요. 하하하하. 와, 타기 형. 제발. 잠깐만, 이럴 떨릴게요. 네. 그냥 되겠다. 어우 떨린다. 타겠습니다. 와아. 시험 과정은 촬영을 불구하는 거야. 아무래도 국가보시다 보니까. 언제 오는 거야? 오 온다. 뭐야? 에이. 떨어졌어? 접수 다시 해야 되겠다. 진짜 대박이다. 탁이 형. 진짜 짱이다. 탁이 할 줄 알았어. 기분 되게 좋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야, 너 왜 너무 멈춰?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어? 네. 안 다쳤어? 스케줄 하다가 피곤하면 형이 운전할 수 있다. 그래요? 지방 갈 때? 지방 갈 때 너 좀 자게 해줄게 내가. 알겠습니다. 바이킹은 몸풀기야, 원래. 이걸로 살짝 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척. 많이 신났어, 애들보다 더 신났어. 타격이 더 즐거워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더 신나. 인생 몇 번째 바이킹이야? 첫 번째예요. 첫 번째야? 진짜? 10살이면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손을 꼭 잡았구나. 으아, 엄마. 형 언니는 바이킹 몇 번째야? 3번, 4번? 3번, 4번? 형님이시네. 나 어쩔 수 있고, 무엇이. 무서워요? 네. 둘이 흡수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와자. 둘이 접속하실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일로와. 둘이 접속하실 분들 들어와 주세요. 민호 여기. 잠깐만요. 아이고. 뒷자리를 타줘야죠. 제일 뒤에,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맞으세요. 오케이. 신났네. 오케이! 잘 탄다. 잘 타네. 다 타! 타임스 스톱! 저 나 목 융추잖아. 자 이제 온다 가면 온다 이제 지금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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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거 저거 지금 지금 아이고 아기다 아기야 자 정리가세요 손 못 돌려 느낌 있잖아 귀여워 아 저거 느낌 있어 으 내려갈 때 그래도 옆에 삼촌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그러니까 박수 자 민호다 박수 빨리 박수 괜찮아요? 점심 완전 빨리 올라갑니다 일로와 든든하네 탁삼촌 일로와 일로 아 아 뭐 이렇게 갖고 왔어? 자 자만이 손 세심해 세심해 입 덮고 자 민호 손 입 덮고 나중에 아들이 치면 저게 잘해주겠다 자 어? 도시락 밥 먹읍시다 도시락도 쌌나봐 먹먹자 우와 유부초밥 뭐야? 유부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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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시락 준비한 거야? 야 저 참치 샐러리 맞아요 맞아요 참치 샐러리 네 참치 샐러리 내가 알려준 거 오 우와 그 옛날에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풍이나 어딜 가더라도 도시락 가방을 직접 열어서 이렇게 옮기종기 앉아서 먹는 그 감성 자체가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 아 어머 뭐 만들 줄은 알아요 그래도 저 많이 발전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삼촌이 멋진 신랑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궁금했나봐 어떤 면에서 좀 웃기지도 삼촌 웃겨? 네 다행이다 그리고 웃겨서 인기가 많으신 대형 스타잖아요 시우스 저처럼 까맣고 후배한테도 반갑게 다가오셔서 반가워해주시고 어머 잠원이가 까듯해졌다 아니 말을 엄청 잘하는데 나야 하얀가 앉아에는 어른이 해더라고 어휴 는 이승 일하는 남자 형 은근히 춤을 무심있어 아니 제가 치면 못 추는데 못 춰 보이지 않게 하는거야 형 잘 춰요 형 잘 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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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다 노래 좋다 노래 좋다 너무 힘들어 어 뭐라고? 언제 왔어 살 빠지신 것 같아 두 분 다 살 빠지신 것 같아 두 분 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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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친구들이야 고등학교 때 아 고향 친구 내 쫄따구들 쫄떼기들 뭔데 이거 아 이거 정규 첫 앨범이니까 이야 친구끼리 저렇게 황금보작이에 이렇게 싸우냐 뭔데 떡이랑 아 오 백설기 진짜 맛있는데 백설기 저거 팬클럽들이 하는 건데 원래 우와 뜨거워 우와 따뜻해 이야 뜨거지 영원한 안동스타 정규 1집 잘 부탁드립니다 남 고향 친구들이랑 다르다 근데 남자친구들인데 섬세하다 사력있다 섬세하게 한 모음 멋있게 잘 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 망원동 안아 망원동 안아 망원동 안아 망원동 하지마라 아는 척척하지마라 아는 척하지마라 어우 느낌 나네 오 텔러샵 이렇게 좀 스트라이프 들어갈 때 있으니까 스트라이프도 이쁘네 색깔이 좋네 흰색도 좋고 몇 벌 맞춰야겠다 야 이건 우리 옛날 교복 색깔이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오 네이비 한번 네이비 좀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네이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 이걸로 한번 야 얼마 전에 그거 뭐지 우리 도전 골든벨라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도전 골든벨라 같은 거 있잖아 오오오오 평소에 즐겨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양석이가 그대로 따라해볼게요 야 여기냐 저기냐 여기냐 저기냐 선생님 노잼이셔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지 않냐 야이 열심히 트라이 해서 그거 석세스하도록 해라 잘한다. 똑같다. 잘 드릴게요. 우와. 슬림. 잘 어울린다. 멋있다. 너무 예쁘다. 오 멋있다. 너무 많은데요? 저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저녁에 이렇게 멋지게 해 주시네요. 와, 네네. 잘 좋네. 얘네들도 그러면. 저기도요? 변신하나요? 사이 덕분에 정장도 있고. 어디 가는 거야? 기분이 조금 다르네. 셋 다 정장 있고. 자, 앉으세요. 이거 뭐야? 뭐야? 앉아 앉아 앉아. 꽃가루야? 꽃가루인데? 야, 이거 뭐. 이거 세웅이야. 너무 착한데. 생활아? 맞네. 좋지? 좋네. 남자 셋이. 야, 이런 거. 근데 언제가 없겠나. 귀여워. 키 코스트야? 오우. 어머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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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이거 이거. 네. 첫 싱글 앨범에서, 네. 싱글? 첫 싱글? 네. 첫 싱글? 네. 첫 싱글?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케이크. 누가 보는 거 돌잘치한 줄. 백설기. 백설기. 이거 저. 백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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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떡 돌리는 엄마 같아.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맛이 궁금하다. 뭐 맛있겠지만. 이제 요리 시작하기 전에 옷 한번 입어볼래? 아, 맞다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왜? 무슨 옷을 입을? 아, 나랑 커플로 한번 입어볼래? 커플로? 오, 제가 이걸 입을 자격이... 아, 아예 조리복이 따로 입구나. 딱 입는 순간 열심히 해야지. 아, 순간. 청모로 됐다. 기지가. 그래, 어. 뭐야, 의류 같은데? 어, 근데 사이즈 딱 맞네. 맞아, 잘 맞는데. 딱, 딱 맞네. 오, 영광이다. 오, 영광이다. 이제 얇아야 되거든,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리에서. 아무나 못하죠, 저 소리는 낼 수 있어도. 자,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기 칼, 칼 많은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칼을 하나 갖고 와봐봐. 네, 해보자. 와, 비주얼 미친다. 이야.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될까요? 아, 그러지 말고 이러자. 네, 네. 내가 칼을 하나 선물할게. 칼. 이야. 이게 중식도인데. 이거는 특별히 제작권인가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이 적혀있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선물하는 거야. 점수 많이 받으라고. 이런 명검을. 앞으로 진짜 요리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실패. 영탁이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저 진짜. 오늘 콘서트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마 먹고 나면 기운 팍팍 오를까. 아. 아. 빨리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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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든 먹어야 되나요? 옆키여. 하고 나를 Down 야bling자. 게구먼 쓰이네. 이게 이건 거 같은데. 야, 버섯이. 이거 버섯이. 버섯이 대박이네. 고마운다는 의무서ischer. 대박이에요. 와우. 짤исьont 되고lever Well. 살라 드릴 거예요. 능이 향이 기가 막히거든요. 능이가 대박이다. 위에 보인다, 위에 보여. 아, 몸에 너무 좋겠어. 아, 맛있겠다, 정말. 일단 버섯부터 한 번. USU. 어쩌다 보이 начал 쓰겠습니다. 잡싸보이스. 자, 점 장보 frogs으로. 잡자, 멋있어. 처음이나. 부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어? 요즘 많이 허한가 봐. 나도 부추 워낙 맛있어서. 부추맛, 부추맛. 아니 몸에 좋다는 건 진짜 다 먹네. 많이 먹어. 버섯 어때? 맛있어? 저 정도면 베지테닌 아니야? 와우. 너무 맛있겠다. 능이가 대박이었어, 능이가. 맛있다. 다행히 챙겨주네요, 타기 형님이 또. 와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식감이 되게 맛있어. 잘 드신다, 맛있게. 와, 잘 먹는다. 자, 국물 한 번 맛볼까요? 확실히 능이는 국물을 먹어야 하는데 영탁이가 안다. 와우. 능이는 국물을 먹어야 하니까. 국물 진짜 좋다. 와우. 맛있는데? 치네요. 진짜 맛있네. 와우. 제 생애 첫 단독 콘서트. 우와. 현장입니다. 진짜 컸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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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기도 하고. 와우. 저도 많이 떨리는데. 와우. 그치, 또 단독 콘서트니까. 저 때 정말 예민하거든요. 네,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지잖아요, 긴장하니까. 우와. 객석이 몇 천석이에요? 저 때 8천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스팸 바이브 해주세요. 승방에서 두 번째로 데려왔어요. 승방에서 두 번째로 데려왔어요. 승방에서 더 떨어뜨려. 야, 진정되겠다. 와우. 컬러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 네, 진짜 멋있다. 아, 휴 레뛰이? 스탑? 다 모르겠는데. 일단. 와우! 박상수 왔어요. 와 멋있다. 에너지 확 받았겠다. 진짜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노래 부르면 좀 풀려? 너무 신나지. 아드레날린. 다채롭게 했구나. 와 긴장한 거 싹 없어졌네. 너무 에너지를. 실제로 가서 맞추면 너무 수고하셨다. 실제로 가서 맞춰면 너무 신났겠다. 아! 진짜 너무너무... 아 진짜 너무 멋져요! 이야... 실제로 가서 봤으면 너무 신나겠다. 너무 가고 싶다. 와 긴장하고 싹 없어졌네. 이야. 진짜 굉장히. 의상이 약간 왕자님 같은 느낌인데. 와 긴장 좋다 이렇게. 오 멋있다. 어떻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저는 매년 제 뒷모습을 못 보니까요. 감격스러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강남. 도착해 본인이 아닌 편의 탑승. 다음은 강남. 그대가 제 앞에 있는 강남. 의 단백화가 되는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의 강남. 제 이름은 그런 것과 함께 yeah. 여기 아니 compact이 있는 강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남이었습니다. carta 가사의 강남은,